네 오늘 보여드릴건 레고 짝퉁 열쇠고리 제품입니다. 키체인이라고도 그러죠. 이렇게 들어있는데 다양한게 총 20동료가 들어있습니다. 20동료가 들어있구요.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게 왕거제품. 왕거제품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좀 낱개로 사서 비싼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20개 샀더니 한 15,000원? 아무래도 장난감 골목가서 단체로 사서 좀 싸게 팔더라구요.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데 요거는 구독자 완명되면 기념으로 당첨자 뽑아서 랜덤하게 두개씩 10분한테 보내드릴까 생각중입니다. 받고싶으면 받으시는거구요. 자율안전확인 신고표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안좋은 유해 플라스틱 그렇게 만든 제품은 아닌걸로 알고 있구요. 세계로 무역에서 수업을 했다는데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야? 하 블록스? 이거 마음에 안드는데? 블록스가 그 이거 만든 그 회사 이름이랑 같은데 글자는 틀린거 보니까 그 회사랑 같은거 같진 않네요. 저 회사는 같은거 같진 않구요. 아무래도 좀 제가 뜯어보진 않고 그냥 보내드릴텐데 괜히 또 보내드렸다가 욕먹은거 아닌지 모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. 참고로 요거하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트랜스포머하고 옵티머스 프라임 요것도 2개씩 해서 2분 하면 10명 12명 요거 2개 해서 13명 그 다음에 어 저 뭐야 어디갔어 스폰지밥 요거 8종 해서 14분 하고 또 뭐 하나 드릴까 하고 챙겨놓은게 있었는데 아 여기있다 타워즈 요것도 나중에 한번 챙겨드릴까 물론 요건 제가 조립한거니까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랜 드릴까 생각중입니다. 두종 15분 정도 저희 조카가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드릴텐데 어떻게 할지는 생각중입니다. 참고하시고 키는 색이 이쁘죠? 근데 뭐 개인적으로 따로 하실 필요는 없구요. 그냥 받으시게 된다면 가방이나 뭐 전부다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. 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도 트랜스포머 어디있냐?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.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검은 가방에 범블비를 묻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통장농고 시장가니까 이렇게 박스로 사니까 되게 싸더라구요. 낱개로 사면 되게 비싸구요. 낱개로 사면 뭐 하나에 2천원 넘게 3천원 넘게 물어 오라는데 평가분에 사면 좀 싸게 파는 것 같구요. 하여튼 뭐 이렇게 구입했구요. 참고하시고 다음에 한번 이벤트로 다시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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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